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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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 도착하려면 한 1, 2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핫도그도 지금 막 구웠고 승민이가 좋아하는 감귤 주스까지 준비해놨어요. 어찌나 방음이 안되던지 승민이가 이제 저희 층에 내렸는 것 같아요. 승민이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엄마가 이런 소리 낼 수 있어? 이거 진짜 감기 물은 감기 냄새 나지 않아? 감기 냄새는 안해. 코 목소리에서 좀 빨리 핫도그 먹어요 승민이 엄마가 승민이 좋아하는 갈비탕도 끓였다니까 응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승민이 베어 먹어요. 예쁘게 승민이 아빠 빼는 콩 먹자? 아빠 오늘 늦게 온대요 컵을 어떻게 그렇게 먹어 그건 엄마 건데 하나씩 하나씩 엄마도 감기 걸리면 그럼 빨리 내려놔서 조금 먹어 저거 거기서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선물이에요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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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 뭔지 알아? 젠프 어파이정 어 어 어 어 현민이가 어차피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게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는데 키가 큰다고 해서 엄마가 요거를 샀어요 진짜? 진짜? 양냄새가 나 아니면 맛있는 냄새가 나 근데 이거 하루에 8개씩 먹어야 된대 한 개씩 하나만 먹어봐 한 개씩만 먹을 거야 먹어봐 더 먹고 싶지 아니 먹어봐 씹어먹는 거야 맛이 없어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우리가 많이 먹어보는 맛이야 한 번 네가 맞춰봐 무슨 맛이지 엄마도 잘 먹어봐 엄마도 하나 먹어볼까? 응 많이 먹어본 맛인데? 근데 이거 먹었고 밥도 잘 먹고 그래야 돼 방학 동안 승민 살도 좀 찌우고 똑똑해지고 아니 이거 먹는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야 이런 거는 뭔데? 어디 봐봐 이거랑 이거 이런 거는 이거는 너무 길잖아 근데 이거는 배 아프거나 아니면 감기 걸리지 않은 건가? 아니 읽어봐 네가 뭐라고 쓰였는지 엄마가 읽어줘 봐 네가 읽어봐 한 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엄마가 읽어줘 뼈의 혈성과 유지에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근데 한글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 방학 동안이야 안 되겠다 얘 정상적인 세포분열이 필요 어 정상적인 세포분열이 필요 승민이는 지금 먹고 있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셀리로 된 비타민이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다 멀티 비타민 엄마 잘 샀는데 잘 샀어 엄마 근데 여기 빨아나가 나와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가 더 생기고 엄마의 군대 치면서 날씨가 엄마의 군대 치면서 날씨가 완전히 나만이 넘어갔을 때 엄마 너무 좋아 엄마 잘 샀는데 엄마의 군대대 치면서 날씨가 완전히 나만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안취해 엄마한테 너무 많이 안으로 가진 사람 엇놈이 엄마의 군대 치면서 날씨가 너무 재밌어 엄마가 안취할 데이지면서 날씨가 너무 좋다고 엄마가 안취해서 인식을 엇농했던 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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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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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차를 세우고 기다려주셔서 미터기의 돈보다는 조금 돈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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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